지금 현재 사전예약 구매를 받고 있는데요 출시가격은 5천위원에서 6천위원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로띠와 함께 어떤 기능이 개선이 되었고 추가로 탑재된 기능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방구석에서 로봇청소기 광고페이지 읽어주는 남자 로띠예요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전예약 구매를 받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기능이 탑재가 되었고 개선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게 바뀐 부분은 3가지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기존의 6cm 등반능력에서 최대 8cm 등반능력까지 바뀌었고요 그 다음으로 100도씨 이거는 제 채널에서 기존에 올렸던 S50 내수버전 중국기에 해당하는 모델이거든요 S시리즈의 개선판에 탑재되었던 바로 그 기능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물걸레를 세척할 때 온수가 분사되는데 이게 실제로 가열 온도랑 실측 온도랑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제품은 방열판을 추가를 해서 물걸레 밑에서 온도를 같이 높여주기 때문에 더러워진 물걸레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세척을 해주는 바로 그런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따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계속 한번 살펴보자면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등반능력이 기존에 6cm에서 최대 8cm로 2cm가량 올라갔는데 이게 단순히 등반능력만 올라간 게 아니더라고요 그 부분도 뒤에 나와있으니까 계속 이어서 시정을 해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능입니다 이게 뭐냐면 약간의 진공상태와 같은 그런 물리적인 구조를 형성해준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브러쉬가 카페트에 직접 닿아서 이물질들을 아주 효과적으로 가져올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크게 바뀐 기능이 바로 이거죠 물걸레 바로 밑에 방열판이 반달 모양으로 박혀있어요 그래서 분출된 온수의 온도 자체도 더 데워주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물걸레를 세척을 해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뀐 부분이 물걸레 패드의 재질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높은 온도로 세척한 물걸레의 온도 자체를 온으로 계속 유지를 해주는 그런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향후에 파워바워나 알리익스프레스의 드림X50 개선 버전 이 제품의 부품이 이제 시장이 풀리게 되면 그 패드를 구입을 하셔가지고 회전형 물걸레를 사용하시는 모든 분들 교체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 크기가 안 맞는다 그러면 약간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드림X50 사용자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사이즈도 똑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바뀐 부분은 유사합니다 청소기의 높이 자체도 8.9cm로 LDS 센서가 내려간 기준으로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애완동물 관리 모드 4.0이라고 해서 개선된 부분이 있습니다 애완동물 핫스팟은 청소를 해주고 고양이 언어 상호작용 원클릭 애완동물 브이로그에 중점을 둡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동물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 뭐 이런 식으로 패케어 기능 부분을 강화를 해준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차후 모델에 추가가 된다면 애완동물을 기르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을 것 같네요 우리 애완동물 내가 집 나갔을 때 어디에 주로 있나 어디에 자주 머무르고 있나 이런 거를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서 앱에 그려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집에 있는 강아지가 특정 공간에 오래 머무르면 그런 부분을 청소를 잘 해주고 꼼꼼하게 관리를 해주는 뭐 그런 기능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중국 모델들은 요즘에 내수에서 출시되는 최신 로봇 청소기 모델들은 딥시크 한마디로 채 GPT의 중국판이라고 볼 수 있는 AI 모델들이 모두 삽제가 되고 있어요 여기에 드림이 GPT와 함께 혼합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뭐라고 쓰여 있냐면 음성 대화 모델도 되겠지만 청소도 효과적으로 명령을 할 수 있는 특정한 음성만 인식되는 게 아니라 약간 포괄적으로 인식을 하는 그런 음성 모델을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바뀐 부분이 여기도 있는데 이거는 직배수 모델만 해당될 것 같아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문 같은 게 달려있거든요 한마디로 로봇 청소기가 빼꼼 튀어나와 있는 모습이 싫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가구와 일체감을 높일 수 있도록 문 같은 게 달려있어서 청소를 할 때 문이 열려서 로봇 청소기가 나와서 청소를 하게 되는 그런 도어가 탑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신기하네요 이런 기능들을 보시면은 약간 인테리어 측면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신 분들에게 좋을 기능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한번 살펴보자면 등반 능력 같은 경우는 현존하는 로봇 청소기 중에서 가장 높았는데 이번에 2cm나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드림이 X50에 탑재되어 있던 보조 휠이 올라가는 그런 방식 있잖아요 그거는 동일한데 추가적인 휠이 탑재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도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뭔가 브라켓 같은 게 보이시죠 이걸로 인해서 조금 더 리프팅 능력을 높였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최대 등반 높이가 8cm인 거지 단일 문턱 기준으로 봤을 땐 약간 조금 더 낮을 수 있다는 것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드림이 X50 같은 경우도 단일 문턱 기준으로 4.2cm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광고 페이지 사진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대 8cm 이렇게 이중턱 기준으로 최대 8cm 높이를 넘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바뀐 부분이 요겁니다 노브락의 샤시 시스템이 제가 범용성이 조금 더 좋다고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드림이가 바로 가져왔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모 카펫들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기존에 드림이 X50을 내돈내산으로 리뷰를 하면서 카펫을 올라탈 때 이게 왜 작동이 안 돼서 너무 얼타는 모습도 많고 가상사리에서 버벅거린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이 한 가지가 개선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노브락 S9 시리즈 같은 경우는 카펫에 쉽게 올라타기 위해서 보조 리프팅을 작동하는 게 메뉴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죠 그 부분을 드림이도 그대로 가져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에 한 가지 바뀐 부분이 현존하는 로봇 충성기 중에서 가장 높은 흡인력인 2만 5천 파스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드림이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모터 같은 경우에는 직접 생산을 하고 개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터 기술력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납품을 받을지언정 로봇 충성기의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모터 같은 경우는 직접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드림이 X50 같은 경우는 예수에 출시됐을 때 굉장히 자랑하던 부분이 이 메인 브러쉬에 달려있는 모터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터 내구성 같은 경우는 믿어도 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개인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바뀐 부분이 바로 이거라고 볼 수 있어요 메인 브러쉬들이 대부분 엉킨 방지를 지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생긴 단점이 뭐냐면 카페트 위에서 이물질들을 효과적으로 가져오는 이런 흡입 구조가 상당히 약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드림이 X50 개선 버전에서는 반 밀폐 구조를 형성을 해서 카페트 위에 있는 이물질들을 효과적으로 흡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머리카락을 가져오는 능력 자체는 무려 99.99%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이런 거는 실제로 출시해봐야 알겠죠? 근데 사실 드림이 X50 같은 경우는 기존에 카페트 위에 흡입력이 전세대에 비해서 70% 정도 개선을 했다고 주장을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개선을 했다? 실제로 출시가 돼서 리뷰가 올라오면 어떤 부분이 주장하는 대로 실제로 개선이 되었을지가 정말 궁금하겠네요 이 기능 같은 경우는 다른 로봇 청소기들은 어떤 기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는 에코백스 X9도 중국에 출시되었거든요 거기서도 흡입 성능을 굉장히 높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한국에 출시될지 모르겠어요 에코백스 X9이랑 드림이 X50 개선 버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뭔가 분리적으로 스키즈가 달려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 유동적으로 로봇 청소기와 카페트 사이의 작은 공간을 메꿔주는 그런 하드웨어적인 기능이 들어간 게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100% 머리카락 가져오는 능력 99.99%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도 바뀐 부분이 드림이가 모터를 직접 개발하고 생산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흡입 성능을 한 번에 5000파스칼 정도 올렸습니다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는 흡입력은 단순한 수치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로봇 청소기가 돌아다니면서 흡입할 때 맥스치의 흡입력으로 계속 흡입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앱에서 설정을 바꾸면 그렇게 변경을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맥스치의 흡입력이 진가를 발휘하는 부분은 카페트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흡입력 자체는 선조되는 로봇 청소기 중에 제일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최근에 출시되었던 로봇 청소기 에코백스 X9 같은 경우는 흡입력이 23,800파스칼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 보자면 한 23,000파스칼, 22,000파스칼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기존에 올렸던 영상인 드림이 S50에 탑재되어 있던 방열판 기능 한마디로 물걸레를 아주 깨끗하게 세척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동일하게 플래그십이니까 당연히 들어갔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바뀐 부분이 요겁니다 물걸레 패드에 열 에너지를 오래 보존할 수 있는 보온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탑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시중에 만약에 부품이 풀리잖아요 드림이 S50 유저분들은 물걸레 패드 사서 장착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로봇학 같은 경우는 온수를 데펴가지고 로봇 청소기 내부에 있는 정수풍으로 넣어줬었어요 근데 실제로 바닥을 만져보면 전혀 따뜻하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드림이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개선을 했냐면 아예 물걸레의 재질 자체를 바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신박한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거 생각 못하는 범부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브러쉬 기존과 동일하고요 물걸레 압력도 기존과 동일합니다 제가 그것도 뒤에서 설명을 바로 나왔네요 이 회전형 물걸레가 탑재된 로봇청소기 같은 경우는 이 각도가 조절되는 부분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케이블을 바닥에 설치하시고 거기에 보호대를 설치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낮은 높이일 경우에는 살짝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을 것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좌우로 약간 5도 총 최대 10도 정도 각도로 이게 틸팅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중 리프팅 기능 그대로 들어갔고요 앞에 오염물이 어떤 거에 따라서 메인 브러쉬로만 청소를 할 것인지 같이 청소를 할 것인지 아니면 물걸레 패드로만 청소를 할 것인지 이렇게 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없는 로봇청소기가 X8이거든요 그 다음에 나루알 프레오 Z10 울트라에는 사이드 브러쉬 리프팅이 없어요 드림이랑 로봇에는 다중 리프팅 기능이 모두 탑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신규 제품에는 탑재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바로 그 기능이에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물걸레를 세척하는 도크트레이 이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 에이스클링 기능이 기준처럼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 반달 모양의 방열판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중국 사이트의 실제 실측 온도를 제가 한번 봤거든요 실측 온도가 106도에서 116도 정도로 나옵니다 스테이션에서 데펴진 온수가 불출이 되면 또 한번 데펴주기 때문에 물걸레에 묻어있는 그런 세균과 각종 오염물수들을 아주 효과적으로 세척을 해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로봇청소기 사용하시는 분들 물걸레 냄새에 쉰내 나서도 걱정 많이 하셨잖아요 드림이 모델 가시면 이 기능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물론 올해는 보시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 제품 자체가 한국에 출시할지도 미정이기 때문에 말이죠 여태까지는 개선 모델은 한국에 출시해주지 않았거든요 한 템포 느리게 쉬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드림이 총판에서 이런 거를 출시해주면 기존에 수입했던 재고 분량이 안 팔리기 때문에 아마 출시하는 텀을 약간 두는 것 같거든요 이 모델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국에 출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직배수 모델 기준 스테이션 높이는 25cm로 굉장히 낮고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열리고 닫히는 문이 들어가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자인도 살짝 바뀌었네요 인테리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드림이 X50 개선 버전의 추가적인 부분이 바로 팩케어 기능이에요 집안에 반려동물을 기르시는 분들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고향이 어딨어? 내가 집에 없을 때 얘네들이 어디에서 주로 머물고 있나? 뭐 이런 거를 통계적으로 차트를 그려주고 영역도 그려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로봇청소기가 돌아다니면서 반려동물 사진도 찍어주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개선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반려동물을 기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신 분들에게는 드림이 모델 차기작 X60이 출시되기 전국에는 그 모델의 요 기능이 탑재가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반년 이상 제 생각에는 최소 8개월 이상이 지나야지만 차기 모델이 출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동일하고요 UV LED 살균 기능도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 아 그리고 한 가지 바뀐 부분이 청소 로직을 조금 더 개선을 했다고 해요 기존에는 13.0이었나 그럴 텐데 여기서는 또 한 번 바뀌었다고 하는데 과연 드림이 특유의 중특이성인 백목뱅이 개선이 되었는지 그 부분은 정말 저도 궁금하네요 드림이 제품이 정말 기능이 다양하고 좋은데 그 기능과 성능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컴웨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또 한 번 1.0이 업그레이드 되었으니까 과연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되었는지 나중에 한 번 실사용 리뷰가 올라오면 여러분들에게 또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기에 출시될 모델인 X60의 개선된 기능이 어느 정도인지 한 번 대략적으로 미리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죠 나머지 전반적인 기능들은 유사합니다 이거 가격 보니까 일반 모델 기준으로 5,699위안 그 다음에 직배수 모델 기준으로 봤을 땐 최대 6,699위안입니다 가격을 하나로 산정해보면 가격은 요 정도 한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여기까지 로띠였고요 여러분들 최신 로봇청소기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제 채널 구독을 눌러주세요 제가 방구석에서 이 광고 페이지나 읽고 앉아있지만 빠르게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많이 정보를 찾아보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실제 출시가 되고 나서 사용자 리뷰가 올라오면 그것도 이렇게 또 한 번 읽어드리고 전달해드리는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또 다른 플래그십 모델이 출시되면 매돈내산을 해보던가 아니면 제품을 협찬을 받으면 그거를 리뷰를 해보고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나눠드리는 답글을 달아드리는 그런 영상도 제작해보도록 할 테니까 너무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진짜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거든요 이것도 봐주세요 제가 네이버 카페를 오픈했습니다 바이럴 마케팅이 지겨우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클린 로봇청소기 커뮤니티를 만들고자 이렇게 카페를 오픈하였습니다 네이버 카페 검색창에 로봇청소기 매니아를 검색하셔도 좋고요 고정 댓글이나 영상 더보기란에서도 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막 없는 찐 정보와 솔직한 후기를 남기는 그런 커뮤니티가 되었으면 합니다 럭키가 매번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영상에서 언급하거나 추천드린 제품은 모두 고정 댓글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 꼭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도 가